레버식 흡착흡 레버식 후착 레버식 흡 레버식 흡착 후크 강력하게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서 옷 용도로 대신 쓰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팍 붙인 다음에 여기 레버를 팍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딱 달라붙는 그런 후크인데 저 닭갈비가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오늘은 이걸로 그네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박그네 이 흡착 후크의 흡착력이 제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라는 주제입니다. 오늘 실험은.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거든요. 아마 이렇게 누르면은 오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퍽하고 압력이 딱 생기네. 좋았어. 이 정도 흡착력이면은 제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어. 오늘 의자로 쓸 자격증 책 이날을 위해서 준비해온 다용도 로프 호롱홀롱홀롱 이게 우리 집에 만들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대충 만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한 개로서 내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? 내가 두 개 두 개 이렇게 매달면은 버틸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그네를 너무 높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에? 찍어보자 의자가 필요해 쓰리 투 아 야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원 아 퐁퐁퐁퐁퐁 이건